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실내외에서 향하게 편리한 무선 선풍기 소개합니다. 제벤 어썸 무선 서큘레이터 온라인 판매가 2만 9,900원의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실내 및 캠핑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때 실속있게 활용이 가능한 여름 아이템으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기본 제공 패키지 구성품은요. 파우치, 선풍기 본체, 삼각대, 리모컨, 충전 케이블, 매뉴얼 각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알찬 구성입니다. 164x132mm로 성인 여성 한 뼘 사이즈의 크기의 소형 무선 선풍기입니다. 분리형 안전망을 채용해서 청소도 가능하고요. 후면부에 풍량 조절, 타이머 조절 버튼하고 USB-C 타입의 충전 인여 포트, 그리고 리모컨을 수신할 수 있는 적외선 IR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핸들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텐트에서 타프팬, 그리고 실내에서는 탁상용 선풍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형 무선 서큘레이터인 동시에 무선 선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트라이포드는 높이 길이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약 18cm 길이의 분리형 삼각대로 거치에 좀 집중적으로 설계하고 제작된 그런 삼각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탠딩 모드에서 삼각대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각대 중심에 보면 또 하나의 중심 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 대비 야외 여름 캠핑장에서 안정적으로 스탠딩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그런 삼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패키지 무게가 약 504g에 불과해서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캠핑용 선풍기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좌우 회전은 불가능하고요. 상하각 조절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에도 포드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탠딩 거치가 가능한 무선 선풍기입니다. 후면부 기능 버튼 설명입니다. 좌측 버튼은 풍량 조절 버튼으로 바람 세기는 미풍, 약풍, 강풍, 자연풍의 4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우측 버튼은 타이머 조절로 한 번 누를 때마다 2시간씩 늘어나며 최대 8시간까지 타이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어썸 무선 서큘레이터는 시중에서 출시되는 동급 가격대 제품 중에서 드물게도 무선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리모컨 인식 IR 센서가 후면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정면보다는 측후면에서 버튼을 조작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캠핑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이 좀 해소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썸 무선 서큘레이터의 동작 상태는 후면부에 있는 기능 버튼 LED의 점등 개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4단계니까요. 점등이 몇 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구동 시 어떤 소음이 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BLDC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선풍기 구동 시 소음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비슷한 타사 제품 BLDC 모터를 채용한 무선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나 자연풍 단계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크기에 비해서 용량이 꽤 큰 40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했을 경우 약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사용시간 기준은 1단계 바람세기인 미풍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세기가 높아지면 해당 기준 시간에서 약 20%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풍우 했을 때는 5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 약 500g 이하의 가볍기 때문에 캐리어 핸들을 사용하면 캠핑장에서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캠핑장에서는 선풍기를 다양한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벤 어셈 무선 서큘레이터는 굉장히 충족하고 있고요. 특히 리모컨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9,900원입니다. 3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면 2만 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격대의 무선 선풍기 중에서 리모컨을 내장하고 있는 기본 제공하는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꽤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대를 분리하면 캐리어 핸들을 사용해서 웨빙이라든가 타프, 이너 텐트, 리빙쉘 텐트에서 타프 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대에 거치대를 사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절을 해서 삼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도 다양한 곳으로 바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 원목 테이블에서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는데 선풍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웨빙이라든가 아니면 폴대에 거치한 다음에 바람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벤 어썤 무선 서큘레이터의 바람 세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간단한 테스트 장면을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6월에 뜨거운 거의 28토되는 무더운 날씨에 라면을 먹고 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준 꽤 고마운 무선 선풍기였고요. 이 부분의 바람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풍량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약풍이죠. 그 다음에 3단계 제일 강한 강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면풍, 자연풍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바람 세기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선풍기 사이즈 대비 바람은 굉장히 괜찮은 바람 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무선 선풍기와 비교를 하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가 2만 9,900원이고요. 할인을 적용하면 2만 8천 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런 탁상용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캐리어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탁상 선풍기로 사용을 가능하지만 캠핑장에 가지고 오면 캠핑용 무선 선풍기 그리고 타프팬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무선 선풍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름에 무선 선풍기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등유난류를 사용할 때 리빙쉘에 천장에 매달아서 타프팬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포시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무선 서큘레이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얼의 제벤 어썸 무선 선풍기 리뷰였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시원하게 다음 영상 업로드할 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 때까지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